인사해주세요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입니다 그리고 정책위 1부의장 추경호 의원과 함께 이번 3차 추경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 조기 종식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근본 추경은 현재의 경영,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 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랄 것입니다 오늘 생전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 여당이 추경의 조속 처리만 강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고 깜깜히 환자가 급증하여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역학조사나 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서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며 기업들은 전폐 위기에 내몰려서 하루하루 생존 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대못을 받기 위해 1조 4천억 원을 반영한 모렴치 추경입니다 우리 통합당은 근본 추경 중 코로나 방역 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 원에 불과하고 세부 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 피해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서 첫째 정부 측은 근본 추경에 반영된 세수경정 11조 4천억 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지난해 실적분을 납부하는 법인세 5조 8천억 관연도 수입 5천억 부가가치세 1월분 최소 2천억 원 등 세수경정의 57%에 해당하는 6조 5천억 원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올해 본 예산을 초수퍼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코로나와 관련 없는 6조 5천억 원의 세수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법적 운용 배수 20배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국채은행 역시 BIS 비율을 크게 상해하는 상황 하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5조 원은 소상공인 융자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히 신용보증기관과 국채은행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일 뿐입니다 민간경제부문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서민을 볼모로 출연출자가 없으면 융자가 없다는 식 이런 추경편성의 겁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셋째 깜깜이 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역학조사 방역인력 등의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통계 왜곡을 위해서 억지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DB 알바 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 원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 원 농진청의 농업데이터 조서 55억 원 등 26개 사업 6025억 원은 전액 삭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 강의실 불구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 온라인 강의 도우미 예산 494억 원 지금 방역당국은 소규모 모임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디지털 교육 명목으로 교육장 천개소를 설치하고 강사 또 서포터즈 등을 고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기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600억 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써 모니터링 조사 명목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체부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15억 원 전국여행업체 실태조사 16억 원 고용부의 지역별 사회적 경제 자원과 현안파악 112억 원 등 455억 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양로시설 전수조사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모니터링은 알바 일자리에 알바를 감독하는 알바팀장도 만들고 또 그 위에 알바 감독관까지 반영한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기왕에 실효성 문제로 폐지했던 단순 근로 일자리인 환경부의 분리수거 도우미 422억 원 청년인턴제인 고용부의 청년일경험 2352억 원 등은 다시 부활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기존 미 발행분 1조 9천억 원에 대한 할인율 인상용 777억 원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온라인 업체 지원 예산 265억 원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형마트 할인 쿠폰 310억 원 1차 추경시 삭감된 가전제품 할인 3천억 원 등은 삭감하여 30억 원밖에 세우지 않은 재래시장 직거래장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디지털 뉴딜 사업 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 1733억 원 등 각종 측정망 사업 2860억 원 와이파이 설치 649억 원과 서버 업그레이드 등은 사업계획 미진 등으로 추경사업으로는 불효 불급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그린 뉴딜의 경우 각종 비리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밀어붙이기 식으로 편성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65억 원 녹색보증 200억 원 등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지난해 정체불명의 4 플러스 1 협의체를 통해 날치기 통과시킨 올해 예산 중에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서 사업인 당진천안고속도로 435억 원 호남고속철 480억 원 충북선 고속화 94억 원 등 이런 것을 깎아서 14개 사업으로 해서 3,506억 원을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반영했는데 이 당시에 국회 증액 규모가 14개 사업 국회 증액 규모가 1,268억 원입니다 이것보다 무려 2,238억 원이 더 많습니다 국회 증액보다 더 많이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에 정부 예산이 어떻게 잘못 편성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속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관련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며 이 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 원을 제외하면 0.8%로 0.8%밖에 안 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효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용자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또 생존자금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중액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